음료수 찍지 마 그냥 먹게 돼 와우 와우 안녕 여러분 엄마를 픽업하러 공항에 가는 중인데요 날씨가 꾸리꾸리하고 기분이 싱숭생숭합니다 Baby do the thing you've been practicing 감사합니다 엄마를 잘 픽업하고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o how do you feel meeting your mom? So nervous Hope I don't cry Baby I feel so bad we are late Good night Outro Hello Hello 한 번 더 말씀 줘면서 보내줘야 되요 우리 나눠봐요 이런 식단에 전제 없이 그냥 이렇게 미국사람 미국의 공국의 아버지가 그래서 조진 왁싱턱 그 부분들을 꿀 안아줬던 게 바로 영화사람입니다 50분 있어지면 오늘 팔에 관찰에서 유라시스 프레 자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한민국 최고의 절가십니다. 이거 동영상입니다. 패키지 여행지 욕! 점심은 판다 익스프레스입니다. 판다 익스프레스 먹어보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바로 유니버스 스튜디오 에리포터 저희 엄마는 걸음이 진짜 빠르시고 가이드 찾아서 저렇게 빨리 혼자 가세요 항상 너무 웃겨요 저희는 이 수많은 인파를 지나서 가이드를 지금 놓쳐가지고 부랴부랴 가이드를 찾으러 가는 중입니다. 정말 패키지 여행의 매력 가이드 찾기 제작진에게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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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스튜디오 입니다 이거 잡아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